역사는 최초석! 자 여러분들 벌써 전근대 그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지금 힘들면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고지를 점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 역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늘 그랬지만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항상 그 앞시대를 정리하려고 해요. 고려시대 때 그 앞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듯이 조선시도 앞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고려사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합니다. 고려사라는 것을 편찬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것은 바로 역사혁명이잖아요. 명분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명분을 확보하려면 역사가 유익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 어떤 그 조선 정부의 어떤 정당성 확보 뭐 이런 것들이 또 고려사를 정리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또 이제 조선하면 여러분들 예 바로 실록을 빼놓을 수 없죠. 조선왕조 실록. 우리는 정말 그 기록의 나라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록 같은 경우 여러분들 편년체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편년체가 무슨 말이냐면 1년, 2년,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연차대로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 이걸 편년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의 유산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전기 정말 기록의 역사 아주 꼼꼼하게 예를 들면 왕의 행차가 있다. 그럼 왕의 행차에 사용되었던 심지어 걸레의 개수마저 적어놓을 정도예요. 대단하죠. 네 이게 정말 꼼꼼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이다. 우리는 기록의 나라예요. 지금은 워낙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기록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 워낙 꼼꼼했던 나라다. 기억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 기억나죠. 양란 이후에 특히 호란 이후에 이제 중국은 오란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다? 바로 무너진 명나라를 새로 잇고 있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등장하는 진경 우리 사람이 등장하는 풍속화 우리 자연이 등장하는 진경산수화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학의 어떤 기본 정신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역사서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 네 명사 동사 할 때 그 동사는 아니겠죠. 동쪽의 역사 우리 역사라는 얘기인데 이 동사는 이제 특히 여러분 어느 역사와 연결이 되냐면 특히 네 바로 이 고구려 이 고구려의 역사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 굉장히 자추적인 그런 모습들. 오랑키가 차지하나라 그거 원래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였어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발해고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는요. 최초로 어느 용어를 씁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남북국. 지금도 우린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특히 이 고구려와 이 고구려와 지금 발해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주의 역사를 다시 다시 우리 역사를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만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에요? 청이 오랑키잖아. 그렇죠?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뛰어넘으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조선 후기에 보이고 있다.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역사 조선 후기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전기 지리와 관련된 지도를 만든다든지 지리서를 만든다든지 왜 만들었냐는 거에요. 조선 후기 지리서를 만든다든지 지도를 왜 만들었냐는 거에요.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에요. 나눠서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그 다음에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 지리서 지도 만든 이유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지금 혁명파수 대부가 조선을 장악했잖아요. 중앙을 지금 딱 따바뜨리고 있잖아요. 이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해야 합니다. 맞죠? 딱 살펴볼 수 있었냐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기에는요. 전기의 목표가 뭐였냐면 목표가 바로 중앙집권 추구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중앙집권 추구를 위해서 바로 이 지도와 지리서를 만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한번 좀 살펴보죠. 이 후기에 이런 지도나 지리서를 많이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뭐가 발달한다? 상업이 발달한다. 모내기의 어떤 전국화가 되면서 이 인여물이 많아지면서 교환이 많이 되잖아요. 전국으로 막 보호부상들 왔다갔다 하면서 이 경강상인들 선상들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물건들 팔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면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이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들어왔다가는 그냥 갇혀버려요. 지도가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이런 교환행위를 하면 상업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즉 상업 발달이 이 당시에 있었던 상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상업의 발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또는 지리서를 만드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조선 전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건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도지도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바로 현존하는 동양 최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라는 거.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현존하는 현존 동양 최고 동양 최고고 그리고 성리학적 네. 성리학적 세계관이 잘 표시되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였습니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조선후기화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상업발달 반영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당시엔 여러분들 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는 좀 다른 이 중국이 중심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도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고녀만국전도라는 게 있어요. 네. 고녀만국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세계지도가 되는데 이 세계지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바로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즉 위에서 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고녀만국전도 같은 경우는요. 서양이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양 지도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적 세계관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깨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깨는데 일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중리중심인 줄 알았어. 근데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네. 바로 그 유명한 김정,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이 대동여지도는요. 여러분들.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이 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판으로 만든 지도예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목판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찍어내서 쓸 수 있잖아요.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의 꿈. 유명한 훌륭한 지도를 만들겠다. 뭐 어떤 그 뭐 유명한 어떤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은 뭐 교사여, 의사여, 변호사여, CEO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그거는요 꿈이 아니라 그냥 직업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꿈이라고 착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꿈은 뭐냐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호는요.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람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동사의 꿈을 꾼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들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꿈은 모두 동사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직업을 여러분들 꿈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지도와 지리서를 만드는 그 목적이 달랐구나. 그리고 조선전기 중국중심의 세계관이었구나. 이 조선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파트 건축입니다. 자 건축. 조선전기 건축과 또 후기 건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전기도 역시 다치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는 지금 조선이 나라를 세웠고 도읍을 지금 한양으로 천도했어요. 그러면 한양에서 필요로 했던 성곽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죠. 중앙집권 추구였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성곽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여러분들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죠. 16세 역사주도세력은 바로 그렇죠. 사림세력이다. 그 사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원은 두 개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떤 것과 어떤 기능. 그렇죠. 바로 선연을 선연을 제사지내는 제사의 기능과 당연히 교육기능은 당연히 있고요. 교육기능과 그 다음이 제사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러한 내용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요걸 좀 요 아래쪽에 한번 써봅시다. 요 아래쪽에다가 화살표를 대고 한번 예쁘게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교육과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후기하면 딱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맞습니다. 바로 정조하면 딱 떠오르는 수원화성 있죠. 아 정말 이 수원화성에서 축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시고 내년에 화성축제 한번 와보세요. 아 볼 거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있어요. 네. 화성축제 수원에서 할 때는 꼭 제가 한 몇 꼭지를 제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책 들고 오세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자 이 수원화성하면 여러분들 일단 어느 왕이 지금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어느 왕이 딱 떠오르시나요. 자 수원화성하면 일단 정조. 그렇죠. 정조.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어떤 그 복권. 사도세자의 그 명예를 복권시키기 위한 복권시키기 위한 어떤 정조의 프로젝트. 또 새로운 어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조의 꿈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원화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정약용하면 또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인물. 정조가 이제 이 수원으로 갈 때 한강 건너야 되는데. 그 한강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한강 하면 배다리. 배다리를 놓아가지고 배를 이용해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수원화성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또 구하는 거죠. 바로 거중기. 이런 것들이 또 정약용과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배다리잖아요. 배다리를 정약용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력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배다리 기록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정약용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에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정약용은 자신의 어떤 그 업적, 자신의 어떤 행적 같은 것들을 정말 꼼꼼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기록한 자와 기록하지 않은 자의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역사는요. 기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록한 자의 이야기만 역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정약용이 너무 잘 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면 언젠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약용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 다 한번 살펴봤고요. 하여튼 수원화선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역사에서는요. 특히 조선 후기 우리의 어떤 역사 중에서 이 만주 역사를 편입시키는 노력. 자주적인 모습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 지리는 여러분들 15세기 왜 만들었을까? 조선전기 왜 만들었을까? 중앙지권 축을 위해서. 조선후기 왜 만들었을까? 상업이 발달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혼일강내역대국토지도. 이거 굉장히 성내역 중심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 곤여만국 지도. 곤여만국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유지도 목판. 오케이. 김종원이었습니다. 건축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수원화선. 네. 정조 정약용. 요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진 딱 나오시면 아 이거 조선후기 정조때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인문화 끝났고요. 딱 조선인문화 한 번 더 남고. 이제 전문대 파트 끝납니다. 여러분들. 힘 좀만 더. 힘 좀만 더. 내쉬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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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